어 뭐야! 야 잠깐만! 야 진짜! 얘들아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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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톰과 제리도 있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다른 게임? 원래 이거 다른 게임 아니야? 엔트콜로니? 아 재밌어 보인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만 와라. 나 첫 판이다. 아 좋아! 오케이 나도 첫 판이다. 개미 군락을 탄생시키고 한정된 장을 두고 경쟁하며 상대 군락을 파괴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로 좀만 내릴게요. 오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못난 방송이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빨라! 어떻게 하는 거야? D. 흙과 벽을 파괴한다. 빠고 들어가서 전망을 찾고 여왕 성충을 변태하여 개미 부족 탄생시키십시오. 아 이렇게 부숴서. 오케이! 오케이! 자 부숴어. 에너지가 없다는데? 어 여기서 변태. 곰개미, 불개미, 나무개미 뭐야 이게? 뭐가 좋을까? 선 침작해. 왕개미. 왕개미동지. 적 유닛을 죽여서 하는 거고. 이거는 벽짓기, 방사 피해. 점박박배에서 보다 빠르게 이동. 왠지 이걸 할 것 같아. 삐리. 오케이! 이걸로 하고 잠깐 얘기 좀 올려야겠다. 안 보이죠? 그리. 오케이! 자! 구조물 짓기. 일개미 동지. 일단 바닥을 좀 파고. 오케이. 이게 영왕이고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격력 1단계. 방어력 1단계. 이동속도 증가. 오케이. 이렇게 돼있고. 벽짓기. 그 뭐야? 병. 일개미. 일단은 자원을 먼저 캐자. 오 야 너 어디가? 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일개미를 일단 모으고.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어차피 아직까지는 적군들이 없을 거야. 일개미 팍팍 만들고. 어 좀 재밌어 보인대. 아 얘들 좀 바보라서 돈을 이상하게 가져오는 것 같은데. 한 번에 10씩 가져오네요. 이게 뭐야? 지하체 칠 업그레이드? 은폐대 일감이?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뭐가 다른 거야 이거는? 체력이 더 높다고? 아아아아. 아아아아. 다른 거라고? 일단 구를 좀 파자. 아 이거 재밌는데? 신박한데? 자 아직까지는 돈 많이 모아. 돈 많이 모아. 아직은. 아직은 돈을 좀 먹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무조건 자원 채취가 중요해. 저도 처음이에요 지금.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게임 소리랑 음악 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쯤 되면 이제 자원은 좀 모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슬슬 병력을 모아볼까요? 한 번. 예. 슬슬 병력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아 한 번에 쫙 모자. 한 번에. 왠지 한 마리 하나하나 찍다가는 좀 너무 느리게 할 것 같아. 한 번에 한 두 마리 씻을까? 보자. 아 돈을 더 지어야 돼? 말아야 돼? 자 이제 한 번 병정개미를 한 번 만들어보자. 땅 파기 땅 파기 땅 파기. 오케이.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어허. 병정개미를 만들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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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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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 아래쪽에 있구만 이거. 좋아. 확인했으니까 이제 병정개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소인데? 자. 그래. 공개. 이동 속도 증가. 나중에 먼저 하고. 어? 뭐야 이거는. 아아아아. 담즙게임 이런 거 아실 필요 없는 것 같아. 어허. 점막에 적공격만 하시다고. 자. 일단은 먼저. 병력을 모으자. 얘들아. 어디가? 너 여기 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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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죽여라. 그렇지. 아싸.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병력. 그렇지. 돈만 못 모으게 해. 돈만. 돈만 못 모으게 해. 돈돈돈돈. 돈만 못 모으게 해. 돈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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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충분히 이득이구요. 지금. 근데 병력도 언제 나와. 대체.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니네. 나 왜 나와. 너는. 오케이. 자. 이동 속도 증가 한번 해주고. 자. 이렇게 일꾼들 한번 잡으시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한 느낌이구나. 오. 좋은데. 자. 너는. 아. 업그레이드 하고 있구나. 좋아요. 좋아요.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구요. 일벌레들만 잡아도 사실상 이득이에요. 야. 이것 봐. 양심 없네. 일벌레가 대체 몇 마리야 이거. 아. 너무 양심 없다. 이거는. 너무 양심 없다. 이거는 정말 양심이 없었네요. 오케이. 업그레이드 했고. 자. 땅굴 파자. 땅굴 파기. 어. 이 친구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지금. 자. 병력이 나오게 하자. 이 늦었어요. 이미. 난 병정 개미가 많아. 일단 업그레이드도 할 거야. 이제. 공격력. 항상 해야지. 옆에. 옆에 있길래. 하하하. 왜 나만 죽여. 하하하. 옆에 있길래. 그러지마 진짜. 알았음. 한 번 봐줄게. 나중에 나도. 한 번 봐줘야 함. 하하하. 서로 합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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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봐줬는데. 배신을 해? 하하하. 아니 봐줬는데 배신을 해?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담집 개미. 일단. 돈을 더 벌자. 근데 봐줬는데 배신을 할 수가 있어. 망설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망설이님. 어? 세스코세요? 아 그런 거 아니고. 하하하.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얘가 날 배신을 때렸어. 어딜 업그레이드도 안 한 애가 지금 나랑 싸울라 그래 지금. 아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한 애가 나랑 좀 싸울라 그래?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업그레이드 한 번씩 해주고요. 오케이. 뭐야 내 병정임이 왜 이렇게 없어? 여기 또 다른 애들 있죠? 일꾼? 어 내가 1등 먹어야지. 자 이렇게 오잖아. 저렇게 오잖아. 그럼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내 쪽이 아니라 적군 쪽으로. 그렇지. 둘이 싸움붙여야 돼. 어? 그게 현명한 거란 말이야. 야 어딜 싸울라 그래 지금? 보자. 오케이. 다시 한 번 가서. 일꾼 다 죽었다. 오케이. 일꾼 해주고 회방해주고. 너 업그레이드도 안 했어 좋아. 이거는 내가 맞짱턱이겠지만. 빨간색을 때 냅두겠습니다. 저렇게 약간 총알바지 해줄 만한 친구가 있어야 돼. 허이허허허허허허하고 뭐할까? 공생충. 방어 건물? 아니 필요 없어. 담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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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야 내 병정님이 다 어디갔어. 씽구들아? 이쪽이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민몽인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스타다. 예. 한번 오늘은 저기 제가 이걸 해보고 있습니다. 그 유즈맵이요. 빨간색은 불쌍하니까 봐줘야겠다. 대체 이쪽을 이쪽을 죽여야겠다. 어? 어 빨간. 어 빨갱이 봐라? 어 이거 봐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봐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세상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봐줬는데. 어? 야. 역시 이런 애들 놔두면 안 됐어. 걱정마. 제가 이기했습니다. 제가 가볍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업그레이드 제가 이겼거든요. 업그레이드 나 이기는데 물량이 조금 많았으러지? 물량이 조금 많았으러지? 업그레이드 나 이기거든요? 어. 하나. 하나. 형. 어서와. 지금 벌레잡이하고 있어. 벌레잡이. 벌레 키우기지. 정확히 나. 같이 할래? 같이 허쉴? 야. 병력 좀 충분히 모아야겠다. 이거. 이거. 병력 좀 모아야겠어. 뭐하는 거야? 이거 왜 왜. 채취하는 거야? 뭐야. 왜 니네를 멋대로 가는 거야. 이거 뭐. 채취도 안 할 거면서. 자. 병력 금내 모으겠습니다. 한번. 세겠지? 14. 7. 오케이. 두 배다. 약간 물량이 좀 약간 그런데. 스타투를 사주면 같이 할게. 스타투는. 무료야 형 지금. 어? 형. 스타투는 무료. 무료라고. 유즈맵은 무료란 말이야 지금. 근데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놀랬지. 아. 왠지 내가 갔다. 내 일꾼들 어딨어. 내 일꾼들. 자. 업그레이드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업그레이드 내가 이겨. 업그레이드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이거 지면 진짜. 이거 지면 진짜 어이가 없다. 지면 억울하다 진짜 이거. 진심 억울하다. 지면 진심 억울하다. 일꾼들 잡아주고. 오케이. 아니야. 사주면 안 할게. 아 할게. 안함. 너무 대놓고 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오케이. 이거는 내가 한번 업그레이드 한 번 해야겠어. 빨간색 굉장히 불안한데요. 업그레이드 한 번 하고요. 일단. 한번 죽이러 가겠습니다. 어. 비켜 비켜 비켜. 안 돼 돼 돼 돼. 니에 깨서. 니에 깨서. 니에 깨서. 너희들끼리 싸우시고. 친구야? 남의 일벌레 잡으면 큰 코 다치는 거 모르니? 친구야? 따다다다다다. 저기에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꾼들 잡아주면서 잡아주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오케이 일꾼들 잡기 위주로 하면서 오 오케이 업그레이드 했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돼 이제 야 이거 업그레이드 내가 이긴다 진짜 이거 이거 지면 진짜 이거 진심 어? 이 일일업 차인데 이거 진심 지면 이건 에바다 와 독침개미보석 그딴 거 필요 없죠 죽이러 간다 내가 너만 그렇지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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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로 벌레 잡기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스톰크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아 너무 에바였어 아 이런 너무 에바였어 너무 에바였어 죄송합니다 빠질게요 너무 너무 나아했다 죄송 하지만 그러다 업그레이드가 차이가 난다는 거 이 정도 이기죠 이 정도면 이깁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기고요 아 다른 거랑 만들어야겠는데 이 느낌이 야 내 벌레가 여겼어 오케이 자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 해주고요 어 이거 봐라 내 기지 칠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디그다 언니 디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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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살려주세요 그렇지 똑같이 인마 짜식들아 어딜 지금 어딜 지금 똑같이 할라 그래 이 짜식들이 지금 금방지게 말이야 이미 제가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고 있죠 이걸 노려야 됩니다 근데 빨간색 뭐 하길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나갔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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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들 봐 으어씨 야 글쓰 시위인 줄 알았다 야 와 쩔었다 와 방문전 거 쩔었다 야 벌레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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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 뭐야 뭐야 뭐 저런게 다 있어 아 이러메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기요 아 진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나가면 안되겠는데 살해야겠는데 이거 지금 이거 좀 살해야겠는데 느낌상 오 뭐야 야 잠깐만 야 진짜 얘들아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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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돼 아아아아 야 처음한다면서 야 뭐 이런게 다했어 와 와 와 와